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한 조각의 정선생님입니다. 오늘은 1단원 4회 중에서 3과를 공부할 거예요. 제목은 우리를 지켜보는 눈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먼저 단어를 공부한 후에 읽기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봅시다. 다섯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감시하다 라는 단어를 먼저 봅시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지켜보는 것을 감시하다 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지켜보는 것, 그리고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에 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지켜보는 것, 또는 과속을 하면 안 되는 길에서 과속을 하는 차가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감시하다 라고 해요. 두 번째는 방지하다 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을 방지하다 라고 해요. 수영장이나 스키장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요원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천천히 가요. 길을 걸을 때나 운전을 할 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천천히 가요. 방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설치하다 입니다. 예를 들어 밤에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길에 가로등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밝아졌어요. 이제 어둡지 않아요. 또는 길을 건너야 해요. 하지만 이 길에는 신호등이 없어서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그 길에 신호등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초록불에 길을 건널 수 있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신호등을 설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는 우리 여름에 너무 더워요. 그래서 집에 에어컨이 필요해요. 에어컨이 있으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에어컨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집이 시원해졌어요. 이것처럼 설치하다는 어떤 기계나 어떤 시설 이런 것들을 필요한 곳에 놓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은행 알아요? 은행은 돈이 많아요. 그래서 돈을 잘 보관하고 잘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도둑이 돈을 훔쳐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안과 밖에는 CCTV를 설치하지요. 은행에 CCTV를 설치해요. 그래서 누가 돈을 가져가요? 이것을 감시할 수 있지요. 네 번째는 증가하다 입니다. 숫자나 양이 늘어나거나 많아지는 것을 증가하다라고 해요. 요즘 코로나가 끝나서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이 증가했어요. 많아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했어요. 외국인의 수가 많아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침해하다 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활을 허락 없이 몰래 관찰하거나 또는 카메라로 찍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이런 행동을 침해하다. 사생활, 개인 생활을 침해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우리가 물건을 사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그 가게에 가서 물건을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못하게 해요. 이러한 것을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다. 소비자는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소비자라고 하고 권리는 소비자가 당연하게 할 수 있는 행동들 이러한 것들을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못하게 해요. 침해하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의 생각을 말하지 못하게 해요. 이러한 것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단어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다음을 볼게요. 먼저 그림을 봅시다. 왼쪽 그림을 먼저 보세요. 네. ATM기라고 하죠. ATM기에서는 돈을 입금하거나 돈을 출금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할 수 있어요. 은행에 가면 볼 수 있지요? 두 번째 그림도 봅시다. 오른쪽에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의 제목이 뭐예요? 서울 방범용 CCTV 수 라고 되어 있어요. 방범용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에 설치한 CCTV의 숫자가 몇 개인지를 조사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해마다 CCTV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CCTV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CCTV란 다른 말로는 폐쇄해로 TV 라고 부르며 어떤 장소에 영상을 촬영하여 특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텔레비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CCTV는 뭐예요? 어떤 장소를 비디오로 찍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그런 TV가 CCTV 라고 하죠. 다음을 봅시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CCTV를 볼 수 있는 장소는 은행입니다. 도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도난 사건은 은행에 있는 돈을 도둑이 훔쳐가는 사건을 말해요. 이런 도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1번 기위해 기위해 은행 안팎에 여기서 있는 안팎은 안과 밖을 이야기합니다. 은행 안과 은행 밖에 CCTV를 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1번하고 2번에는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까요? 먼저 1번을 보세요. 1번에는 방지하다 라는 단어가 좋겠죠? 그래서 방지 하기 위해 이렇게 써볼게요. 도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안팎의 CCTV를 2번 여기에는 어떤 단어를 쓸까요? 설치하다 설치하다 라는 단어가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도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은행에는 CCTV가 필요하니까 은행에 은행 안팎에 CCTV를 설치해요. 그럼 다음 이야기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CCTV는 법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나 차량을 기위해 설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 3번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이야기를 더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에 주차한 차량 과속을 하면 안 되는 도로에서 과속을 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24시간 지켜보게 됩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지켜본다는 이야기죠? 그럼 다시 법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켜본다는 의미로 쓸 수 있는 단어는 뭘까요? 3번에는 감시하다 라는 단어가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감시하기 위해 이렇게 썼어요. 다음 문단도 같이 봅시다. 이렇게 우리 주변 이곳 저곳에서 볼 수 있는 CCTV의 수는 계속 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2011년에 만 124대 이던 것이 2015년에는 총 22,913대 까지 증가 했다고 합니다. 그럼 4번에도 증가하다 라는 단어를 쓰면 좋겠네요. 4번을 써볼게요. CCTV의 수는 계속 증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문단을 봅시다. 이러한 CCTV의 설치에 대해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을 24시간 계속 촬영하기 때문에 사생활을 는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24시간 CCTV로 계속 비디오를 찍으면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 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개인 생활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사생활을 침해 하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5번에는 사생활을 침해 하는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 모든 읽기 본문을 읽고 1번부터 5번까지의 단어도 써보았습니다. CCTV를 설치하면 사람들의 행동을 감시하면서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CCTV 설치에 찬성하나요? 아니면 반대하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